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HLB 오늘 22% 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뉴스 또한 마찬가지로 뉴스가 하나 좀 나와주면서 반응을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HLB 간암신약 미국 보험사의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완료가 됐다 미국 내 처방 위에서는 보험사 산하 pbm 등록이 중요하고 최대 pbm 중 하나인 옵턴 rx 등 주목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면서 HLB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HLB의 흐름 자체가 어떻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영상도 아니고 어저께 브리핑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나는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저께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HLB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한번 되짚어 봐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되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은 원래 오버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오버하고 진짜 대박입니다 10배그 종목입니다 수익률 300% 올라가면 뭐 이런 잡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1월 25, 26, 29 이때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브리핑을 드렸어요 앞 구간에서 올라갈 때도 제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량을 해소시키고 물량을 소화시키고 윗 구간에 도전을 시켜주면서 물량 테스트 해주고 계속해서 이 상승이 만드는 길이를 연장을 하다 오는 슈팅이 나와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거 계실 겁니다 얼마에 팔까요? 그쵸? 얼마에 팔까요?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분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보든 뭘 보든 오만가지 행복해로와 오만가지 목표가 100만원 나오고 그럴 겁니다 목표가 뭐 30만원에서 목표가 50만원이냐 이런 소리 나올 건데 그거는 흥분의 도가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HLB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HLB 매도하면 안 됩니다 매도는 지금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더 가져가십시오 제가 명확한 고점 시그널이 나와줘야 매도를 한다라는 브리핑을 드렸어요 지금 3월달 이슈 3월 15일 그리고 3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앞두고 나서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주는 여태까지 매직 구간을 걸치고 여기서 들어온 개인 철자들을 심지어 윗구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보내준 다음에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기관들 매수 왜곡인 125만주 매수에 들어와줬고요 주가 흐름 추이 좋고 프로그램 120만주 들어와줬는데 이게 좀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준 종목치고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겨우 이 매물이 나와주는 매물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을 매수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100만주 이상 들어와주면서 만들어진 장대양봉은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모으고 박스를 뚫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시킨 초입이에요 이게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HLB가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간단합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브리핑을 최근에도 계속 드렸고 과거에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과거에서는 이거는 포지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증후군이 나와줬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과거에는 제가 그때 그 고점 증후군 얘기를 한 게 5월 27일 날 제 거 영상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못 올라가진 거에요 고점 증후군이 나와준 거라고 벌써 무거워진 거라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HLB는 힘을 모으고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초입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주가가 만약에 저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죽어도 홀딩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홀딩을 해서 주가가 막 빠졌었지 뭐 재료 소멸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시장에서 그러면서 막 빠져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만큼 지금은 홀딩을 유지하셔야 돼요 언제 파냐고요?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 신고가에서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 끼워 맞추기로 뭐 50만 원이니 이런 제가 이런 잡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대신에 고점 증후군을 보여줄 때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십시오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근거 매도할 근거가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허빙지TV 무료 체험 좀 받아보시고요 HLB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수익 났잖아요 수익 보여드렸잖아요 네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가까운 주시는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증거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저희 HLB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